급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 해결사 러시뱅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소액결제 현금화란 가입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로 필요한 상품이나 물건을 구매 후 신용카드처럼 다음 달에 납부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필요에 따라 2월도 되는 방식이다 보니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 소액결제를 현금화 시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상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품을 판매하려면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어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수많은 업체들 중 정식업체는 몇 없을 뿐더러 현재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보니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좋겠죠? 저희 러시뱅크는 이미 3년 이상 운영된 정식 등록 업체로 24시간 친절한 상담사가 대기 중이며 이미 수많은 노하우로 어떤 정책도 처리 가능하니 먼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카카오톡 상담 신청 넣어주시면 365일 24시간 연중부유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러시뱅크가 업계 1위인단 3가지 이유 빠르다 문의부터 입금까지 단호분 안전하다 한국상품권협회에 등록되어 3년 이상 운영된 업체로 유명하죠? 간편하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여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상금의 결산 러시뱅크